얼짱 쌍둥이입니다. 더이상 예쁜 남자는 없다! 조영민, 조강민 군 모시겠습니다. 끝이에요? 끝이에요? 어머! 그게 끝이에요? 어머, 코소리를 하고 그러세요? 아니, 지금 도울 줄 알고. 어머, 너무너무 잘생겼다! 어쩜 이렇게 잘생겼죠? 너무 잘생겼죠? 요새 얼짱 미남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. 그 누구야? 미남! 이준기 씨보다 훨씬 더 잘생겼는데? 그런 말 많이 들죠? 그런 말 많이 들어요? 눈이 어쩜 그렇게 커요? 왕방울이에요? 누구 닮았어요? 아빠요. 아빠 닮았구나. 아빠가 어렸을 때 사진 봤어요? 네. 그런데 진짜 지금하고 비슷해요? 그래요. 이 친구들은 또 얼짱이면서도 말이 없네. 무게감이 있어요. 네. 자기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? 이제 6분형인 우리 영민군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조영민이고요. 방위초등학교의 담임입니다. 5학년 8반으로. 야. 무슨 반장선거 나온거세요? 8반으로. 그 다음에. 8반으로.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. 우리 강민군 좀 해야죠. 강민군. 안녕하세요. 저는 조강민입니다. 저의 나이는 12살입니다. 땡이요. 12살이에요? 네. 오 그래. 그럼 같은 학교 다녀요 지금? 네. 그럼 반은 같아요? 안합니다. 반은 달라요? 그럼 친구들이 막 헷갈려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? 네. 헷갈려하는 애들도 있고요. 딱 자라보는 친구들도 있고. 오늘이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날이라면서요? 네. 뭔 날이에요? 생일. 생일이구나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해요. 생일 축하해요. 신웠다. 생일날 방송 출연도 한 마리죠. 그러니까요. 아유 아유. 잘됐네. 축하해요. 12살이면 말이죠. 그 아줌마 얼굴을 좀 한번 보세요. 네. 얼굴 보세요. 그 아줌마 딸내미가 있는데. 어? 이렇게 생겼어. 그래서 친구로 의향이 어떤지 이렇게 생겼어. 이렇게 생겼어. 아니 냉정하게 얘기해 주세요. 괜찮을 것 같아. 그 경우는 괜찮고. 괜찮대요. 둘째는. 안 됩니다. 그래요. 그래. 광민이는 조금 잘 살겠다 그러면. 보면 깜짝 놀랄 거야. 이렇게 생겼어. 그래요. 아유 정말 예쁜. 쌍둥이. 아유 이런 쌍둥이를 어떻게 놨지. 조금 있다가 이 쌍둥이들하고 얘기 나눠볼게요.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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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